띄스킹 띄스킹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뱀 입니다 오랜만에 킨더 초콜릿 파티를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ASMR 세소리 초콜릿 밀크 먹방 먹습니다 맥놈 아이스크림 말하자마자 오심이라 이 맥놈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는데 지금 쿠팡에서 세일하고있어 먹고싶은 친구들 한번 사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어 김장 김장 맥놈은 먼저 먹고 먹으니까 맥놈이 훨씬 달아 와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데리슈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궁금했어 와 신기하게 생겼네 와 이거 달달한거 아니고 차 소금이 많이 들어간거 같던거 뭐지 이거는 차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얘는 엄청 달아 지금 먹었던 중에서 제일 달아요 이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네 와 이건 그냥 먹는거 아닌거 같던데 빵에다가 발라서 먹어야 될거 같다 너무 달아 그냥 먹어야 될거 같던데 그냥 먹어야 될거 같던데 asmr 초콜릿 밀크 먹습니다 와 배불러 와 배불러 예전에 이렇게 많이 다 먹을수 있었는데 와 이제는 아닌거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가 먹으니까 못먹겠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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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